지옥도는 외부와 단절된 문명기기의 사용이 제한됩니다.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만으로 이성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유혹해 커플이 되시기 바랍니다. 커플이 되면 함께 지옥도를 탈출해 천국도에 갈 수 있습니다. 아, 대박이다. 지는 거 진짜 싫어해요. 나 안 되는데, 아니 덜 커졌다고. 첫 인상이 어땠어? 너무 예쁘고,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. 제가, 제가? 제가 천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분은? 우리 침실이 하나인가? 제 볼에 입맞춤 해줄래? 같이 있을 때 끌림이 없는 느낌 진짜로? 가만히 이렇게 밑 표정을 있을 때는 생각을 모르겠어요. 기분이 안 좋나 아니면 뭐. 으아아아아아아개 으아아아아아아wurf 눅을 날아가세요 글쎄 워 Àğa vul 오오하게 오오 DX 감사합니다.